이것을 좀 이해를 할까 모르겠어요. 우리 순리와 도래와 섭리와 진리의 메커니즘을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지 이게 다 섭리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이해할 텐데 본인들은 착각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는 진짜 네가 얘기하는 궁극의 무, 무주 이런 것까지 닿는 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야. 와라. 닿았으면 와라. 그래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다. 섭리 세상 자체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자체가 그냥 그 안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것에 동의하고 공부하면 뛰어넘어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중간에 얘기한 거예요. 스승을 밟고 지나가야지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문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하죠. 저는 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밟고. 그런데 예외적인 게 제가 비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밟고 넘어가봤자 우리 무주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또다시 제가 있어요. 저를 밟고 넘어가봤자 또다시 제가 있어. 이게 뭐예요? 무주적 특정이야. 그게. 결국에 저를 밟고 넘어갔자 제가 있고 결국에 밟고 넘어가봤자 제가 있어요. 결국에 그 모습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저를 밟고 넘어가봤자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밟고 넘어가봤자 누구야? 여러분. 이 메커니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밟고 넘어가봤자 저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모아갔다 그냥 거울. 그 자리. 뭐?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이 부처가 됐든 석가가 됐든 하나님이 됐든 조물주가 됐든 그 자리.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저를 넘어봤자 그냥 여러분이야. 로주의 특성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죄의 특성이. 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 고찰을 하냔 말이에요. 이 허무주의자들은 이런 것까지 고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단 부정하는 힘 때문에 절대 그리스도 충동을 못 느껴요. 그건 다 가짜와 다름없어. 뻥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차이를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분이 말씀을 좀 하시긴 했지만 구약과 신약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것이 실제로 크게 달라진 것이 이런 메커니즘의 이치가 정말 커다란 메커니즘 자체의 이치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과 지금 21세기 이후에 이제 무주 세상이 열렸을 때 이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문화기가 이제는 준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건 뭐예요? 슈타인의 신지학 관점으로는 목성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회로하는 건 목성기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뇌모리아기, 아틀란티스기 선조들이 무슨 공부했구나라고 따라하는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색칠공부 느낌 얘기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산들바람, 자연 이렇게 도화지에 그리는 거하고 정말 똑같은 수준이다.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해요. 역진화야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에 털을 잡고 시작을 했다 그러면 뛰어넘어야 돼요. 만약에 제 말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자극이 됐다고 하면 차라리 잘 됐어요. 저 인간이 뭐라 그러나 짜증나. 근데 혹시 마음에 혹시 이런 마음만 조금 생겼어도 저는 바랄 게 없죠. 혹시 그럼 저 인간 찾아가 봐서 한번 본때를 보여줘.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세요. 제가 모르는 얘기를 막 하면 뭐예요? 저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 본체를 얘기할 땐 그런 어려운 말 필요 없거든요. 진짜 본체를 얘기할 때는 진짜 우주 지성을 얘기할 때는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언어가 뭔지 딱 보면 드러나요. 잘난 척하려고 지식을 넓으러 틀어봤자 저는 눈 깜빡도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실제로 와갖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 저는 어 선생님 이러겠지. 우와 선생님 더 알려주세요. 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영적인 그걸 볼 시간이 그분보다는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분이 봤다 그러면 그래도 저희가 막 책을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공부했잖아. 너무 자명하잖아요. 그분이 봤다 그러면 그냥 완전. 어 선생님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실은 시간이 없거든요. 좀 더 알려주세요. 그러겠죠. 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저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비판은 하고 있지만 그런 선생님들의 구석구석의 힘은요. 구석구석의 힘. 그분들의 전공에서 나오는 구석구석의 힘은 저도 당연히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는데 전체적으로는 실제로는 사람들을 워낙 궁지로 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커서 제가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자분들이 만약에 저와 같은 시선으로 선생님들의 음향의 진동값, 선생님들 자체의 모자람과 넘침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선생님한테 배워도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음향의 진동값, 선생님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엄청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데 뭐해? 선생님들을 그렇게 비판하면, 질문하면 너는 안 된다. 꺼져. 사단, 댓글, 지우기. 너 나가도 돼. 너는 아니야. 우리랑 안 어울려. 이러겠죠. 그러면 그 스승은 참 스승이에요? 아니요. 철옹성에 갇힌, 그게 뭐야? 꼰대예요. 꼰대. 실제로 철옹성에 갇힌 꼰대다. 영적 꼰대. 지식의 꼰대. 자기 말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맞고, 자기하고 색깔 다르다고 그냥 내치는 거.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늘 질문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저는요? 저는 어떨까? 저는 안 그래요. 그 대신 뭐는 안 돼. 그냥 감정적인 비판, 근거 없이 그냥 자기 감정만 떠들면 죄송한데 나가 그러겠지. 왜냐하면 아무 이치적 근거 없이 그건 비판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감정의 표출, 비난이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주적 근거를 나름 갖고 있을 때는요? 얼마든지 비판, 비난해도 돼요. 그거를 근거로 설명하면. 왜? 저도 근거로 설명할 거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지.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히려 대환영이에요. 난상토론이 돼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대환영.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깨달음이 강력히 와서 어? 무언가 이거 내가 정말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깨달음이 약간 이거 자리님이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이치적으로 완벽해졌을 때는 나름, 완벽해졌을 때는 틈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틈이 보이게. 그러면 그게 언어적인 표현의 오해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배움의 차이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언어 습관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버려야 된다는 표현은 저는 크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린다는 거는 그걸 무시한다는 소리인데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의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21세기의 가르침, 21세기의 나름의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거야. 거기서 취할 건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 의도로 얘기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더 말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까. 그런데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야, 구약은 진짜 아니니까 다 버려! 이랬버리면 저는 할 말이 많죠. 네가 어디서 나왔는데? 네가 모세 없이 나왔을 것 같아? 네가 아담없이 나왔을 것 같아? 구약은 버려? 그럼 네 엄마, 아빠 개무시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물적 사고, 영적 사고가 연결된 게 아닌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완전 그냥 완전 부정한다고 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실수했다고 그걸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진짜로 그럼 다 버려야 된다는 의미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영적 진화 발달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 피해강을 건너는 것에 대한 수고로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우리 선조들이 다 건넌강이에요. 알 건 알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뭐예요? 아까 그 얘기를 제 이치 나름대로 풀어서 토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책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근거 없이 비난만 한다거나 감정감만 표출한다거나 강의 댓글 다는 게 특히 그렇죠. 댓글 몇 개 없지만 유튜브 강의 보고 찧찧찧 천보경의 치의도 모르는 인간이로다.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 댓글 쓰신 분. 그럼 본인의 천보경이 뭔지 간략하게나마 써놔야죠. 그럼 얼마든지요. 제 천보경이 쓰레기라 그래도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본인 천보경이 진짜 100% 맞거든. 그럼 저는 질문하겠죠. 본인이 생각하는 날일, 달월의 의미에서의 천보경 일시무실을 본 것.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한자적인 의미의 기초가 있는 것인데 정말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영시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그런 게 토론이 되는 거죠. 그분들을 제가 그러면 공부시킬 수가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사인선, 존멸선처럼 계속 질문에 들어갈 거거든. 천보경의 힘이 그거예요. 천보경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럼 계속 질문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끝까지. 본인이 부서질 때까지. 짜증나서 저한테 욕이 나올 때까지 저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하고 실질적으로 영성적인 토론을 하시는 분들 제가 짜증 폭발시키는 전문이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계를 보기 때문에 걔가 끝까지 질문하거든요. 끝까지. 그러면 결국에 짜증밖에 못 내요. 그만하자 이 말밖에 안 들어와. 저한테 돌아오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치적인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그 자의, 그 사람의. 그런데 거기서 멈추더라. 그러니까 고찰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보경을 진짜 한 500번만 돌려보면 나올 법한 고찰의 수준인데도 그거를 그냥 멈춰.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내 끝은 여기인데 저 인간이 알고 질문하는 건지 모르고 질문하는 건지 나를 무시하는 건지 계속 이렇게 느끼죠. 일단 제 강의가 약간 들리시는 분들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누군지 약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석가모니 부처가 앞에 앉아있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거울 두고 갈걸요.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이 보고 싶으십니까? 들고 갈 거예요, 들고.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언어 그대로 계속 반문하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는 섭리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러시아어를 하면서 저한테 달려들면 저는 못 알아듣죠, 당연히. 그런 유치한 수준의 발상은 하지 마시고 모든 어떤 것에 이치가 있는 사람이 저에게 온다 그랬을 땐 저는 얼마든지 거울을 대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오세요. 그래서 본인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본인의 위치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본인의 영시와 영청이 어느 정도 튀었는지 제 언어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간별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영성간별사잖아요. 영성간별사. 그러니까 한번 간별을 받아보시라. 채널을 새 거 하나 파야겠네요, 그렇죠? 영성간별 채널을. 여러분들이 올리는 사연, 음성으로 실제로 녹음해서 올리면 제가 지금 제가 막 이 책을 비판하듯이 왜 여러분 수영도 있잖아요. 수영하는 영상 올리면 제가 수영 선생님이니까 수영 영상 보고서 아, 뭐가 각도가 잘못됐습니다. 발차기를 더해야 됩니다. 유선형이 깨졌네요. 풀을 먼저 시작하면 안 되죠. 외부의 타이밍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저작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실제로 이렇게 비판하듯이 해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거 괜찮겠네.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저작물을 보여주시면 A4용지의 두 장 정도로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신청 받습니다. 이러면서. 괜찮겠네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비판과 비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한테 뭔가 욕먹을까? 저 인간이 말이 센데 저 짜증을 내가 굳이 받아야 돼? 그냥 말을 안 해버리고 말지?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무언가 실제로 무언가 뭔가 좀 증명해봐야 되고 뭔가 맞다 싶을 때는요. 우리 서로 공유해야 돼요. 공유해야 돼. 그래서 저보다 어떤 면에서 영적이나 지적으로 깨달음이 세신 분들은 제가 특히나 지적인 면에서 섭리 세상 안에서는 비교가 잘못되거나 언어를 잘못 쓰는 것들 수두룩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교정해야 돼. 교정하면 돼. 그죠? 하지만 대이치적인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영시와 영청적으로 뭔가 오류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으나 그런 면에서도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링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지금 오픈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제가 무슨 수준인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픈을 시켜요. 제 나름대로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깨달음이 좀 세게 와가지고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야. 저도 이렇게 얘기해도 항시 두려워요. 왜? 왜 실수하진 않을까? 섭리세상에서의 제일 지식적인 언어가 너무 모자람이 들통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 저는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 차용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자라죠. 어떻게 제가 다 차 있어요. 그 한계를 인정해야죠. 어떻게 그거 그거 무서워서 제가 이런 얘기 못해요? 아니, 해야 돼.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더 깨우기 위해서는 저는 당장 떠들어야 되니까 모자라도 돼요. 떠들어야 돼. 한자 몰라도 돼. 숫자의 이치 더 몰라도 돼요, 저는. 하지만 떠들어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계속 말씀 많이 드린 거 표현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수준에서의 하나님 언어를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도 못 써요, 여러분. 다음 생에서도 못 쓰고 다 다음 생에서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표현해라. 만약에 이분이 이분이 용기가 있었고 고찰이 닿았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바뀐다. 우주를 벗어나면요. 절대자 이런 표현은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구분해서. 절대 저는 완전 깡그리 무시하잖아요. 절대자는 무슨 절대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조물주 같은 소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그 실체를 알아버리면 나밖에 안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포인트가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시선이 올라가고 지나와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탄생 변화 원리로서의 고차 존재에 세팅한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지 절대자. 우주 궁극의 원리 이래버리면 벌써 시선이 나오죠. 그건 밑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야. 밑에서. 밑에서. 그러니까 김준원 선생님 수준에서는 뭐예요. 우주를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는 거예요. 우주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간극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실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 본체는 나름 된 거야. 이렇게. 우주 본체는 나름 되었는데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길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간극을 넘어선 이쪽을 쳐다보는 힘은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궁극 초 극복된 상태 이렇게 우주 궁극의 원리 대질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보고서는 무슨 얘기를 해? 사람들한테 그러니 기의 원리가 있다더라. 그걸 통해서 알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선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논단 말이에요. 계속.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 모든 글을 보면서 제가 왜 자꾸 시선을 얘기하는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글을 보고 선생님 말씀이라고 그러고 써놓은 걸 보면 다 여기 안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무슨 조물주보다 더 높은 존재라서 야 조물주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아니면은 제가 완전 무신론자니까 조물주 타령하고 하나님 타령하지마.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야. 시선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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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준에 맞게 얘기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김준원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절대자? 절대자가 뭔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지. 기? 기의 흐름? 회로? 결국에 그건 왜 돌리는 건데요. 이런 식의 질문이 명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겠죠. 기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이치적인 것이 안 보이는 게 표현이기 때문에 기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에서는 무국 이후의 태극 세상인데요. 그걸 그냥 에테르나 기의 흐름 정도만 안다고 해서 우주 궁극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주 궁극을 봤다면 그 실체는 뭡니까? 그거를 기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림 말고. 실체가 되었으면 말이든 그림이든 행동이든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슈타인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타인언은 해. 슈타인언은 해. 그 수준의 차이라는 거야. 그 수준의 차이. 슈타인언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맛깔나게 현실적인 거를 빌어서 비유해서 표현할까? 그것에 정말 대전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 성경에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쉽고 당연해요. 너무 쉽고 당연하고 자명해. 사랑하라. 됐잖아요. 사랑하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하라. 그럼 뭐예요? 유물론. 유물론. 이 말의 힘은 뭐가 결정할까요? 똑같이 사랑하라잖아요. 예수님도 사랑하라. 유물론 세상 안에서도 학교 선생님들도 사랑하라.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이게 영적 사랑과 물적 사랑의 차이죠. 당연히. 여기서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무슨 차이일까? 무슨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과 여기 학교 선생님의 사랑. 얘들아 착하게 살고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하라.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는데 완전 차이가 있죠. 일단 이거 유물론이잖아. 예수님의 사랑이 유물론스러운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여기 물적 사랑. 영적 사랑. 물리적 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우리 딸 아들 본인의 자식들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라고 정말 아가페이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그거 물리적 사랑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영적 사랑. 영적 각성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뭐예요? 사랑 장사. 사랑 장사. 물리 우주 세상 안에서 정의된 모든 사랑들은 다 사랑 장사. 사람을 착한 노예로 만드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모두 사랑하래. 배고양이도 사랑하래. 개판이 됐죠. 개판. 사람들은 몰라요. 개가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집안에 개털이 날리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인간성을 포기했다라는 걸 몰라. 그게 생명 사랑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라도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개를 무시해라. 개고기를 계속 그렇다고 맛있게 먹어라. 개를 집안에 절대 들여놓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인간성이 뭔지 일단 알아야 되고 인간이 어떻게 개판이 되어가는지 인지를 해라. 그거예요. 이미 귀엽고 키우면 책임지고 키워야죠.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서 그런 사랑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명종종 개사랑 이제는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라는 거야. 이 지경까지 어떻게 무서워. 예수님 사랑이 진짜 개를 집안으로 데리고 데리고 들어와서 쩔쩔쩔쩔 매고 아빠의 서열은 개보다 아래가 되는 이런 세상을 원했을까. 예수님이 아니죠. 사랑이 완전 다르죠. 여러분 아니지. 그런 사랑을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안호하게 없죠. 그 차이야. 정말 본심에서 예수님은 그러려고 나왔어.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지만 89억 9,999 9,991 9명은 아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아무도 아니다. 라는 거야.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1등 서원을 세워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했어요. 지금은 21세기 2023년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 개똥이 예수 그리스도 영수 철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무주적 무주적 메커니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개돼지 끌어안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펼쳐야 될 때다. 하나님이 앉아가지고 개돼지가 되면 안 되죠. 안 돼. 그래서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때다. 이 사랑. 진짜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당장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 그럼 인류를 위해서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야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선뜻 오늘 대진리의 말을 하고 나는 내일 죽어도 상관없는가? 네. 상관없어. 이것은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크기에 따라서 굳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결정돼.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결정되는 거야. 그랬을 때 공부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가짜 서원으로 그냥 자꾸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준에서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는 맞아. 깨달음이 부족하지만 어? 나 맞아. 그런 존재야. 툭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어. 극근을 부여잡아라. 그랬어요. 극근을 부여잡아라. 그것이 힘이 돼서 공부가 된다. 그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니까. 그것을 믿어버리면 여러분 공부가 훨씬 세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랑을 볼 때도 결국에 간단했죠. 지장보설의 서원이 센가 안 센가야. 아들딸을 엄청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남 아들딸 발부라고 가르치잖아.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 아니죠. 그런 거를 비교해봤을 때 보통 편하게 얘기하는 유문론적인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위의 도덕성에서 나오는 사랑. 심지어 저는 뭐까지 말해요. 실제로 아들딸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 까지도 유문론적인 사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냉정하게 말하면 영적각성 하고는 그건 별로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아까 전에 김전원 선생님이 말하는 절대자 이런 것들이 어떤 수준인가 얘기를 했잖아. 결론은 우주 안에서 바라보는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절대자가 못됐지. 엄청 신기한 언어를 쓰고 대단한 진리를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여러분이 지나 보거나 대변은 알아요. 별거 없다는 거. 뭐만 있을 뿐이에요. 1등 서언만 있을 뿐이야. 1등 서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심는 게 오히려 공부일 수도 있다. 그거를 심는 게 지장보살의 서원을 심는 게 공부일 수도 있다.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히려 다른 공부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 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도 돼요. 이거 도형을 보니까요. 생각나는 게 애기들 보는 사이언스 픽션 SF 소설에 이런 우주를 그릴 때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런 도형 도형들. 이 도형들이 그러니까 과학책 과학 픽션 내에서 이런 그림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여기에서도 설명해요. 프렉탈 원리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모든 것이 실제로 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과학 물리 세상 안에서도 전자가 움직이는 거며 예를 들어서 허다못해 회원선의 흐름이며 염기 서열이며 이런 건 대표적인 거잖아요. 전자의 자기장의 흐름이며 그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고 그거는 실제로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고찰은 하죠. 이 책에서도 그런 고찰 정도는 해요. 다분히 물리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될 때는 만물 자연원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나오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뭐다? 환이에요. 환. 돌고 도는 것의 그림이 자연 만물의 그냥 기본 질서야. 돌고 도는 게. 그것만 알면 실은 깨달음이 강력해요. 나름 돌고 도는 거구나 이게 그렇죠. 영도 돌고 혼도 돌고 물질도 돌고 실제로 다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잖아요. 다 돌아 실제로 돌지 않으면 뭐예요? 멈추는 순간 멈추는 순간 생명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 멈추는 순간 돌지 않는 순간 그건 죽음이야 근데 웬걸 메비오스 띠처럼 죽은 줄 알았더니 연계가 시작되네 연계에서도 죽은 줄 알았더니 또 물질계가 시작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예요. 그게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인 거고 돌고 돈다는 거고 그게 환이고 그게 오르보스의 띄고 그게 궁울의 끝없는 메커니즘이고 그럴 수밖에 없더라 천부경은 그걸 어떻게 했다 80일자로 탁 하고 박아놨다 그래서 천부경을 더 열심히 하자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zę y 2 1 1 2 2 2 2 3 감사합니다.